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제가 지금 엑스케일이랑 같이 마크를 찍으려고 하는데 마크에 버그가 걸렸어요 이게 뭐지? 뭐지? 안돼! 이거 무슨 버그야 이거 여러분 잠깐만요 모두 닫길래 해볼게요 모두 닫기다가 다시 들어가버렸어 그래 마크를 다시 들어가 봐야겠어 오! 이번엔 또 이래! 어? 뭐지? 어? 진짜 나 화장실 갔다 왔음 어 진짜 엑스케일도 갔다 왔냐 화장실? 응 뭘 왠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건 스킵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드디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스킨이 이제 마크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엑스케일과 지금 부계적으로 마크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SK씨? 아니 니가 뭐지? 진입자가 발견했다 어허허 난 진입자가 아니다 이 콧구멍 아저씨야 아니 내가 왜 콧구멍 아저씨냐 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 아 들어왔다 아니 으악 빠졌어 다 뿌셔버렸다 다 뿌셔버렸다 어 아니 그 자식 그 녀석이 시체가 없어 내가 넌 다 뿌셔버렸어 얍 얍 그럼 나도 뿌시겠다 다 뿌시면 나 있음 나 그럼 아니 난 그냥 유튜브 안 찍으면 너 망하게 할 거예요 안돼 망하지마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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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e 아저씨 Widvet 70 80 80 감사합니다.